고기랑 고기는 다 시켜봅시다 그냥 마오뚜 하나 시키고 소꼬리? 소꼬리 한 번 먹어볼까? 오신 것도 하나 먹어야지 나도 모르겠어 나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중국의 핫스팟 아 이 냄새지 오랜만이군 이렇게 메뉴판을 체크를 하면 돼 이렇게 고기랑 고기는 다 시켜봅시다 그냥 양로 또 양로 여기 따봉되어 있는 것도 다 시키고 마오뚜 하나 시키고 요셔 소꼬리? 소꼬리 먹어볼까? 중국어가 있어서 너무 좋네요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둘 다 몇 개가 될까요? 아 많아 넘만 잘하는거야 이 인간은 그냥 다 시키고 싶어? 아 두바이는 디르암이라는 화폐를 쓰는데 350을 곱해야 된다는데 1디르암이 거의 350원이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와우 그리고 이제 마장을 풀어가야 돼요 땅콩 땅콩가루, 대파, 마늘 넣고, 땅콩장.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집집마다 다 맛이 달라서 이거 맛있는 데로 가요. 싱겁다 싶으면 굴소스. 굴소스 넣고, 고수는 안 넣어요. 시영차에. 야, 중국인 것 같다. 두바이에서 고향 온 기분이야. 잘 섞어줍니다. 이건 약간 사천에서 먹는 식. 원래 참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참기름이 여기 없는 거 같아. 나 완전 잘 만들었어. 사천식 버거는 이걸 준단 말이오. 이거를 따서. 이 참기름이 진짜 맛있어. 이거를 고기 찍어 먹으면 미쳐버려. It's mine? Yes, okay, thank you. 다섯 뭐든. 뭐, 어쨌든 아무거나. 소고기. 그냥, all in. 싹 다 엎어버려. 아, 이거지. 그래. 해장에는 허거만한 게 없어요. 제가 중국에도 있을 때도 허거로 해장을 그렇게 많이 했거든. 자, 봐봐. 벌써 익었어요, 고기는. 이렇게. 참기름장에 쭉 찍어서. 이거는 토마토탕. 음. 아, 토마토탕 훌륭해요. 허거에서 토마토탕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거 약간, 토마토 수치 같은 느낌. 이거 한 번 빠지면 못 나오거든. 네. 대박. 대박. 이건 뭔 고기지? all in. 고기는 원래 all in 해야 돼요, 여러분. 아, 맛있다. 이야, 두바이에서 허거로 해장할 줄이야. 한국에서 먹는 허거 맛이랑 똑같은데요? 네, 근데 허거집도 다 다르듯이 여기도 여기만 있는데 여긴 진짜 완전 잘하는 데요. 그리고 허거도 지역마다 달라요. 우리나라도 전라도랑 경상도랑 손맛이 다르듯이 사천허거랑 아예 뭐 완전 북쪽허거랑 아예 다 다르고 맛도. 중국에 있었을 때 사천을 혼자 여행을 갔거든요. 허거 먹으러. 라멘 먹으러 일본 가는 사람도 있죠? 저랑 사천 먹어 먹으러 사천을 갔어요. 비행기 4시간 타고. 수박 썼어. 수박 진짜 생으로 갈아 넣을 수 있어. 맛있었어요? 중국에 있는다고 착각할 때쯤 창밖을 보면은 두바이야. 아이스티를 아이스크림이랑 이렇게 주네. 나는 이 아이스티 아이스크림을 넣는 이유를 모르겠네. 무슨 고기인지 모를 고기. 그냥 넣는다. 이렇게 해서 고기 한방에 투하. 이거 이렇게 많이 시켰나? 이렇게 해서 고기 한방에 투하. 투하. 이렇게 해서 고기 한방에 투하. 칼이 낮아졌으니까 하나 다 먹고 하나 여기 놓고 하나 먹고. 뭔 말인지 알고 계셨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무튼 그릇입니다. 땡큐. 잘 탔네. 제가 로맨님이랑 허거 먹으러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내 소스 취향을 딱 알아. 양은 확실히 양 냄새가 난다. 왜 나한테 계속 오는 느낌이지?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이리 오빠 이거 이거 먹어봐. 이거 가져가. 어. 야 근데 뭐 해야지. 난 지금 이렇게 많아졌는데. 나도 모르겠어. 나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맛있어요? 이 고기가 진짜 맛있어. 아 더워. 이거 먹어봐야겠다. 천혁. 천혁 괜찮다. 소꼬리. 대박. 소꼬리. 소꼬리 넷살이야. 살짝 무슨 양념이 돼있긴 한데. 향이 강한 거라 그러진 않아서. 미쳤네요. 소꼬리 그거 유명한 데 있는데 대안옥. 좀 한 판 양이 적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한 판 치킨도 엄청 많아. 대박님. 해장은 좀 내셨나요? 사실은 저는 조식도 먹었어요. 조식도 먹었어요. 아 오늘 해장 얘기하셨구나. 네. 그리고 저는 수치가 없던데 아예. 두바이라 그런가. 숙지 바이바이 두바이. 못 먹겠다. 오 두부 탈락. 이거 좀 줄래? 이게 대박이거든요. 제가 만들어드릴까요? 어? 만들어드린다고요? 완전 맛있어. 이게 원래 허구의 꽃이야. 시어서. 이 콩물이 좋아 이게. 판발. 잠깐만 이거지. 고기를 얼마나 먹었길래. 국물 색깔이. 이건 토마토랑 백향 맞죠? 네. 청국장 색깔이. 아 지금 청국장인데. 원래 이거 아니야? 원래 안 보여줘. 안 먹었라? 배불러? 엄청 많이 먹었다고? 좀 평택이 괜찮아졌다? 네. 술 좀 깼어야지. 다 나 기다리는 거지. 먼저 가있어. 먹고 갈게. 안 먹어야지. 한숨 자고 오셔도 돼요. 진심인데. 집이면 그냥 이거 남은 거 싸갈 텐데. 싸가도. 요리할 수가 없으니까. 고기완자. 이거 궁금해. 고기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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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반찬으로 이런 완자가 나왔는데. 안에가 고수범벅인 거야. 와. 그날 먹다 토했어. 편육? 이런 느낌이었니? 고기완자. 오징어 존맛팅? 오징어 맛있다고. 오징어 고기완자. 오징어 맛있다고. 오징어 고기완자. 오빠 이거 어떡하냐고. 고기. 남기면 됐다고. 아니. 아깝잖아. 싸가자. 라면을 넣어 먹자. 아니면 여기가 다 끓인다면 이렇게. 동물에 싸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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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하다잉. 오징어 평분. 오징어 kannst. 오징어 맛있다고. 아 좋ivesse. 연주에 필요적으로. 안주로frames 친구. 아이고. 짜장면이 됐네. 여러분 남은 재료들은 저녁에 먹을 안주로 포장해 나가려고 다 넣어서 끓았고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고 여기는 두바이에 있는 라인스 때문입니다. 간식케어 코고찜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맛있는 먹방으로 만나요 안녕 패키지 프리즈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